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경찰을 사랑하고 경찰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의 모습으로 홍보하고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활동이 많이 움츠러들었었는데 이번 경찰 박물관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줬으면 좋겠고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을 위해서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서 되게 기뻤습니다. 탔는데 경찰 분이 너무 친절해서 사이렌을 올려왔고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자동차 그러면 다음 어린이날에도 오고 싶어요? 경찰견이랑 사진 찍은 게 좀 실감나고 재미있었어요. 꿈이 경찰이에요. ILI 저쪽에서 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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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